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영화를 두 번째 봤는데 사실 지금 너무 감정이 좀 치고 올라와서 머리가 되게 멍한 사태인데 영화가 끝나고는 약간 시간을 주시는 게 다음 질문 우선 받을까요? 다음 질문 우선 받고 있다든가 괜찮으시대요 참 우리 민족은 충분히 불행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우리 민족의 불행이 새로운 희망으로 평화의 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소시민들 수의 발음이 크게 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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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